억울하옵니다. 억울하다? 너의 비리가 이리 주먹주먹 시켰는데도 억울하단 말이 나오느냐? 네, 억울하옵니다.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게 나경원이란 자와 대질시켜주소서. 부끄럽지도 않느냐? 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한나라의 왕세자가 일개 청지가 대질을 하겠단 말이냐? 꼴 보기 싫다. 당장 나가 주워라. 소자는 결백하옵니다. 소자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런랄이 석은 놈. 내가 너같이 우둔한 놈을 데리고 삼백 낸 총무 사직을 운영하려 했다니? 내가 미친놈이다. 당장 나가. 당장 나가 주워. 제발 소자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게 해주소서. 시끄럽다. 아바마마 소자는 결백하옵니다. 뭐하느냐? 당장 자결하라도. 부자는 천륜입니다. 군부께서 보는 앞에서는 차마 죽을 수 없으니 밖에 나가서 죽겠습니다. 아바마마 소자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게 해주소서. 아니 되옵니다. 저아. 다른 대신들은 뭐하고 있느냐? 아니 되옵니다. 저아. 그저 칠케만 보고 있사옵니다. 이런 고얀 놈들이 있나? 저놈들이 정량코 세자를 죽일 셈이구나. 내 이런.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저아. 속히 자결하라. 네가 만약 자결한다면 세자의 지인은 포장해주겠다. 자결하겠나이다. 대신 밖에 나가서 죽겠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하셨습니다. 어찌 소자가 아바마마 앞에서 죽는 불혈을 처질릴 수 있겠사옵니까? 저아. 세자 저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죽는 것이 옳겠느냐? 300년 종료 사직에 먹질을 한 이런 옷점덩어리를 내가 놨으니 내가 죽겠다. 아. 제대옵니다. 제발 구성하소서. 그럼 어찌하면 좋겠느냐? 동국에 잠시 유배를? 유폐를 시키는 게 어떻게 사옵니까? 또 그 안에서 무슨 짓을 조지르라고 동궁에 유폐시킨단 말이오. 그대들은 왜 입을 꾹 닫고 있는 게요? 내가 죽어야 옳은지, 제자가 죽어야 옳은지에 어서 답을 내놓으세요. 주어라! 소식들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대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죽인단 말이오? 저아를 제대로 포필하지 못한 죄가 그옵니다. 이제야 실토를 하는구냐?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 불충한 죄를 물어. 바지 까소서! 바지 하소서!